음... 주근깨... 안경 쓰기 싫은데 왜 난 씌우기 나쁜 거야... 휴... 루루암... 넌 참 부럽다... 응? 왜 윤지야? 무슨 고민 있어? 넌 나처럼 주근깨도 없고 피부도 뽀얗고 안경도 안 쓰고 눈도 엄청 크잖아... 음... 그런가? 그리고 우리 반 남자애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아? 우리 반 서준이랑 은우가 너 좋아하잖아... 응? 진짜? 헐... 어쨌든 나도 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... 부러워... 아이 그만해 나 진짜 부끄러워질라 그래... 아 그리고 그냥 나 정도면 평범한 거지 그냥? 아니야... 루루는... 음... 우리 반의 공주님이야... 공주님? 하... 내가 그렇게 예쁜가? 음...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긴 해... 코도 어떡하고... 얼굴도 갸름하고... 그리고 이 앵도 같은 입술... 아 내가 봐도 뽀뽀해주고 싶다니까? 아 정말... 요리는 왜 이렇게 예쁜 걸까? 너무 예쁘게 태어나서 우리 반 남자애들 마음을 흔들고 말았네... 그리고 피곤한걸? 으악! 물려 물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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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죽여버린다! 진짜... 재수 없어... 어... 오빠... 미안...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...? 으음... 진짜... Yis... 됐다 말야! 근데... 나 진짜 곤란하다? 나는... 예쁜 척 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생각 안건데 진짜 죽여버린다고? 나 분명 방금 전에 말했다 응! 예뻐 척 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은 막 나보고 막 예뻐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네 요리는 너무 힘들어 오늘 좀 맞춰 이승! 버릇이 없네 귀가 이쁜 줄 알아 하지만 날로 갈수록 우리 동생의 공주병은 전력병처럼 점점 커져갖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엥? 공주의 규칙? 스..일.. 스쿼시한 몸짓? 이.. 똥 싸면 안돼? 삼.. 아름답게 윙크? 어? 사.. 프리키오가 찼냥? 야 요로로! 엄마가 밥먹으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어? 진짜? 아 나도 알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거야 야.. 엄마가 밥먹으래 거울아 잠깐만 하인이 왔네 그래 무슨일이야? 어.. 아니 발강 그만 떨구 엄마가 밥먹으래 어마마마가? 안먹어 나 살찌면 하인이 책임질거야? 어..어.. 먹지마 어..어..어..어..어..어.. 리아야 왜 혼자 내려와? 요로는? 에이 계속 공주 놀이하고있다구요 그냥 저 먼저 먹으면 안돼요 안돼 동생이랑 같이 먹어야지 빨리 데리고 내려와 오 precis 네.. 천안 하인 주제에 감히 공주방을 예의 없이 울고 넌 노크도 모르는 거야? 아 뭐래? 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너 때문에 나 밥 못 먹잖아? 난 배고픈데 음 that's no no 절대 안가 알았어 그럼 노크하고 들어올게 똑똑 천안 하인이 공주님 방에 감히 들어가봐도 되겠습니까? 그래 무슨 일이더냐 따로 많이 오라 왕비님이 식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? 하인 난 공주라서 비위가 너무 약한데 우리 하인 얼굴을 못 보겠네 좀 비켜주겠니? 도라 그래 칼 섭 아잉 섭 섭 섭 섭 섭 섭 prosecutors 섭 섭 아이고 우리 귀여운 공주년이 왔어용 하 우리 찾아 Mé 정말 귀엽다니까 우리 딸이 정말 귀엽다니까 여보! 여보가 맨날 공주 공주 하니까 요즘엔 진짜 공주인 줄 안다고요 공주 맞지 엄마 이게 뭐죠? 이거 패스트푸드 아니에요? 엄마 저 요즘 관리하는 거 몰라요? 제가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시면 알았어 요로는 햄버거 먹지마 그러면은 요로는 여기 사과 사과 먹어 이게 뭐야? 사과잖아 또 시작이야 왕비님 저는 이 사과 먹을 수 없어요 마녀가 제가 제일 예쁘다는 사실을 듣고 여기에 동을 넣은 게 분명해요 이래서 예쁘다는 건 정말 피곤하게 되니까 어? 아휴 어쩔 수 없지 저부터 자리에서 일어낼게요 엄마 쟤 역한 거 봐 그냥 호적에서 파면 안 돼? 냅둬 저러도 말겠지 가을 속에 있는 한 인형이야? 아님 사람? 아이 갱생아 어서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? 안녕 미하여 근데 쟤는 누구야? 아 아 쟤 쟤는 내 동생이야 요즘 머리가 좀 많이 아파 쟤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 쟤 좀 이상해 음 니가 리아 동생 요로로구나 안녕 난 리아 친구 야 야 야 야 야 쟤한테 말 걸지마 쟤 진짜 해까딱 했다니까 빨리 가자 아 아 아 오빠도 나한테 반했구나 에잉?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빠 저한테 200% 반했죠? 200%씩이나? 아 진짜 남자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쁜 꽃을 보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꽃 꺾으려고 하는 그런 습리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 목을 꺾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내 방으로 가자 빨리 어 어 어머나 그런 소리 하면 목 꺾어버린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너 피곤하게 됐네 아우 진짜 토할 뻔했네 아우 미안하다 댕댕아 우리 동생이 원래 저런 애야 니가 이해 좀 해주길 바래 아우 그나저나 뭐하고 놀까 댕댕아 어? 댕댕아? 얘가 어디갔지? 댕댕아? 서..설마 댕댕아? 여왕님 바람은 적당하신가요? 여왕이 아니라 공주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봤자 공주랑 평민은 이어질 수 없어요 아아 괜찮아요 히히히히 진짜 진짜 쌍으로 미쳤네 그니까 그냥 죽어어어 죽어 그냥 죽어 이 세계에서 없어져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